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301페이지 1번 들어갑니다. 건축법 영상 건축화과의 사정결정 틀린거리게 되어있죠. 자 틀린거리는 5번인데요. 왜 5번이 틀렸냐. 이 사정결정 신청자는 화과권자에게 사정결정 신청해서 답을 받았다. 즉 사정결정 통질받으면요. 늦어도 2년 이내에 무얼 신청하도록 됐냐. 건축화를 정수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지우고 건축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건축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2년이란 기간에 착공신고 지우시고 그랬다가 건축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정결정 효력이 상시된다는 것.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보시면 건축법령상 건축화과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화과권자의 사정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 건축화과를 신청하기 전에 화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정결정을 신청해서 화과권자에게 사정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른 화과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해 주죠. 그때 화과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을 받은 걸로 간주하냐. 네 가지. 국산 농화 이렇게. 국산 농화를 받은 걸로 간주하죠. 이때 국토교법상 개발행화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개발행화과. 그리고 산지 갈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화과. 산지 전용화과 또는 신고대상 신고 마침을 간주하고요. 산지 일시 사용화과. 이런 거 산지 일시 사용화과 또 일시 사용 신고 마침을 간주하죠. 그런데 이것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그 산지는 도시 지역에 있는 산지에서만 허용됩니다. 도시 지역 내 보존 산지까지를 바로 의지해 주지만 도시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에 농림 지역에 있는 거.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의지해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 전용화과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하천 관리법상 하천 전용화과를 받은 걸로 간주해 주죠. 그래서 바로 ㄱ, ㄴ, ㄹ은 받은 걸로 간주하지만 ㄷ, 농림 지역 안에 보존 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화과는 받은 걸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ㄷ이 빠져야 되죠.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30번. 이 값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 잡기가 5만 정도인 하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지금 A광역시가 있다. A광역시 바로 B구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20층인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고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5만 저금부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랬을 때 하가를 지금 받아야 되겠는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자, 먼저 이 A광역시에서 B구에서 이런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A광역시라고 하는 장소는 A광역시장도 계시고 B구의 구청장도 계시는데 구청장한테 가서 하가 받느냐, 건축 받느냐 이 광역시한테 가서 하가 받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죠. 이 광역시에서 또 서울특별시회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는 이 광역시한테 하가를 받아야 할 대상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저금부터 이상인 것 연면적 합계 10만 저금부터 이상인 것이죠.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바로 21층 증축,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일 때만 광역시한테 하가 받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다. 그러면 규모가 광역시 무조건 구청장한테 가는 거죠. 구청장한테.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보니까 20층이니까 21층 미만이죠. 연면적 10만 저금부터가 안 되죠. 5만이죠. 그래서 광역시에서 광역시한테 가서 하가 받는 게 없고 구청장님한테 가서 하가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가 갖고 왔냐는 여기서는 구청장이구나. 고로 1번 구청장한테 가서 하가 받을 맞고 2번 이때 여기 여러분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다. 갑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대지를 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겠더라고 하가를 신청해서 하가를 받게 되면 이때 건축공사 진화할 때 여러 가지 건축공사 현장에 공사용 공작물 설치도 필요하고 또 공사용 가사 건축물 설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이 공사용 가사 건축물을 축조한다든가 그럴 때 그때 별도로 축조신고하냐? 아닙니다. 이 건축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일괄 의지 처리해지죠. 또 공작물 축조건도 역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걸로 간주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담장을 2m 이상 높게 축조한다. 아니면 옹벽을 2m 이상 높게 축조하려고 한다. 그럴 때 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냐? 아닙니다. 건축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래서 비, 갑시 건축화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리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공작물 축조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갑시 건축화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했다. 이 갑시 건축화가 받고 나서 시공자를 변경하든 갑자가 변경됐든 또 건축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됐든 이럴 때는 건축 관계자가 지금 변경됐을 때는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B구청장한테.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시 건축화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이 갑시라는 사람이 B구청장한테 이거 하가 받았다 합시다. 하가 받은 건축물에도 광역시장은 바로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갑시 건축화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객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갑의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착공을 제한할 때에 제한기하는 원칙 2년 1회 하나에 1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사감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자가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 보면 연면적계 5천정태 이상일 때 요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연면적계 5만이나 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면 자, 306패로 가자 이겁니다. 자, 4번인데요. 건축법령상 건축화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던 경우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해설을 보면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바로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건축화를 받아갈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해설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고흥동태그 건축주가 건축화를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고흥동태그를 분양받게 된 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고흥동태그 건축화 신청하면 화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묻고자 이 출제를 했던 것인데요. 4번, 건축화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맞아요. 그러나 기업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고흥동태그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대지 사용권 업무 확보해 가지고는 건축화 받을 수가 없고 대지 소유권을 통째로 확보해야 건축화를 내주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건축법령상 국가가 또 지방자찬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 지상 또 지하도 마찬가지고 지상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각권자가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모아 건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해설 1종 근생은 다 되고 2종 근생 중 좀 위험한 것들은 안 되죠. 총포 판매소, 장이사, 자중생활설, 제조업소, 단란전, 안마소, 놀연습장 안 되고 남은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장, 전시장은 문화미 집회설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교육용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살줄, 업무살줄 중 5편은 안 되고 운동시설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1번, 유스탈 안 되고요. 2번, 다중생활 안 되고. 3번, 놀연습장 안 되고. 5번, 5편은 안 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건축법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만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더더욱 안 나오죠.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만한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화를 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요. 경면 건축행위는 건축신고하면 하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죠. 그리고 건축신고대상이라면 우리들은 건축화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건축신고대상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기본서 451편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 그 표를 보면 박스를 그 내용을 보면 바닥면제 합계 85점이 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된다. 초과하면 하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도시적인 관리농림 자유는 본질지 안에서 연면적 200점이 아니고 3000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한다. 지구단의 계획기가 아닌 장소, 방제주가 아닌 장소, 그런 장소는 또 하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대순을 하게 될 때도요. 연면적 200점이 아니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대순한다. 그때는 대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역으로 3층 이상이 당하면 대순, 하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층수 연면적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그냥 수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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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선을 통해서 대순이 있게 될 때의 은은 신고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0종 대하의 건축물 신축도 신고 대상. 높이 3미터 내에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증축도 신고 대상. 그리고 2호 공장, 공업자라든가 산업단지 안에서 2층이 하러서 연면적 합계 500종 대하의 공장을 신청한다고 했다는 신고 대상. 그 다음에 시골 읍면적에서 창고 질 때 연면적 200종 대하, 축사 장물 재배사 4사가 나오면 400종 대하까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6번 이렇게 굉장히 말을 꼬여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건축 신고를 하면 하가를 받은 거 볼 수 있는 경우 건축 신고 대상을 찾아라 이거죠. 그런데 신고 대상을 찾아놓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가 대상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1번 연면적 150종부터 3층짜리 건축물이다. 이 3층인 건축물으로 피난계단 증설, 피난계단을 증설한다. 이것은 대순이 되겠어요. 대순. 대순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 신고냐.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순이 신고 대상이야. 그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하가 받죠. 그런데 여기는 3층짜리 나왔으니까 이건 하가를 받아야 할 대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것이고 2번 이건 신고하면 돼요.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순이니까 신고. 3번도 연면적 200종부터 3층짜리 건축물이 있죠. 이때 방화벽의 대순 이것은 대순이에요. 방화벽의 수선. 방화벽의 수선은 대순인데 수선이 대순이 됐다. 그들은 건축물을 규모가 감시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1, 4번 1층 바닥면적 50, 2층 바닥면적 30, 합해서 2층짜리 건축물을 신축하러 온다. 그러면 어때요. 이 바닥면적 합계가 80이죠. 하나의 대지 안에 바닥면적 합계가 80이면 연면적 합계 100종부터 이하에 해당합니다. 100종부터 이하이면서 2층짜리니까 3층은 안 된 것이죠. 그로 이때 이것은 연면적이 80에 불과합니다.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그런 건축물. 그걸 떠나서 이것은 연면적 200종부터 이하인 그런 건축물이니까 또 3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축을 하게 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종부터인 단층 건축물을 신축도 그 대지 안에 다 연면적 합계에 해봐야 100종부터 이하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가 100종부터 이하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7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X 처벌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는데요. 건축법명상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 예측입니다. 이건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출제했던 건데 우리가 건축공사 들어가가지고 바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공사 현장이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미관계상과 안정관리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방치할 것을 우려하여 허가권자가 착공신고서 들고 온 건축주에게 미리 안정관리 예측을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죠. 안정관리.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안정관리 예측하면 1로 통해요. 그 예측을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은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이고요. 예측은 건축공사비의 1%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1로 통한다. 그래서 4번이 1번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 9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312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은 사용승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사용승을 신청한다? 이전에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합니다. 건축공사를 바로 다 끝내고 나서 공사 완료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지 이전이 틀렸다. 그리고 누구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하냐? 공사감자 틀렸어요. 공사감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강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하죠. 2번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건축공사 다 끝내고 나서 받았다 하면 그 건축물이 대기오유물질 배치세라 하면 그 대기오유물질 배치세를 바로 가동개시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 하강권자는 법령에서 정하기를 우리 건축법령에서 그 건축주가 건축공사 다 끝내고 나서 하강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하강권자는 7일 내에 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내주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사용승인을 하강권자가 교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건축주는 바로 사용승인을 교부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신청을 위해서는 바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복서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공자가 틀렸어요. 시공자를 감자로 수정해야 되죠. 공사감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이 아니고 완료가 들어가야 돼요. 중간을 지으시고 완료복서. 감리 완료복서 중간이 아니고. 그리고 공사 들어가겠다는 예정증명서가 아니라 공사완료도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완료. 완료. 그래서 예정이 틀렸어요. 완료도서. 공사가 다 끝났다는 그런 완료도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이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 용종류 등 법정기준에 작업하다. 그러면 허가권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직권을 해주냐? 아닙니다. 이렇게 건축공사를 끝냈던 건축주가 이렇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직권으로 그 말 줘버리고 건축주의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때 그래야 돼요. 건축주의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때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아니죠. 임시 사용승간은 2년이 원칙이고 다만 대형건축물공사 안방공사로 인하여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1번 보죠. 그 건축법령상 태지면적이 2000종부터인 태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또 출자가 유력시대니까 여러분은 해설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적용하면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의 땅이 있고요. 비도식인 관리적,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의 보존적이 있죠. 그리고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자 하는 이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대지 안에 약 10% 정도를 차지해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돼 있죠. 그때 그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이 있다. 그럴 때 도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들어가는 공업적의 공장, 녹적은 풀밭이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의 보존적도 풀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녹적을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적도 적용하지 않는다. 농림적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의 보존적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비도식으로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주선하려고 하는 지구단의 계획은 적용합니다만 그래야 아무튼 녹지, 관리, 농림, 자연의 보존적이 나오면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 나와도 적용하지 않는다. 딱 기억하세요. 공장도 그냥 숫자 몰라도 돼. 공장 아니다. 이렇게 딱 가닥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 물류센터인 물류시설도 1500점부터 미만한 물류시설도 이런 데서 칠 때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 주거적으로 들어와서 상업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물류센터인 물류시설들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는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 축산은 소돼지 키우니까 할 필요 없다. 가선축물도 할 필요 없다. 임시용이니까. 그리고 연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도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리죠. 1번 적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상업적의 물류시설 방인이 해야죠. 2000년부터 짜리니까요. 돼지 면직이 해야 합니다. 상업적하고 주거적인 물류시설을 들을 때는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공장할 필요 없다. 3번은 가선축물을 할 필요 없다. 4번은 녹증을 할 필요 없다. 5번 축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딱 가닥을 치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2번. 돼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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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 없다. 딱 때리라고 했죠. 숫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공장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공경지 공경원을 설치하여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공경지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경지에 대해서 철저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업시간 이미 다 했습니다마는 먼저 이 공경지 확보대상 지역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 공경지 확보대상 지역을 외우지 못하면 꽝이 된다. 외울 때에 일주, 준주, 그 다음에 준공, 그 다음에 모든 상업적 단어처럼 외워 둬야 됩니다. 그러면 특시정수구청이 지정 공간 지역은 몰라도 되고요.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상업적이 확보대상 지역이다. 이걸 외워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확보면적은 대지면적 10% 이내 조류를 정한다. 그리고 확보해야 될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5천여 명 대상인 문화면 집회설, 판매설, 운수설, 종교설, 숙박설, 유락설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종교설, 업무설 이런 것들이 확보 대상이죠. 그 다음에 확보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 건축주에게 인센티브죠. 그 지역에 적용되는 그 용종률을 하고 높이지 않을 1.20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3번에 이 내용을 암기하시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17페이지 1번을 보기에 앞서서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다 네요 1 5 11 14 21 13 14